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양궁! 자, 오늘 하드병병 해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아자! 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어제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또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천천히 조심해서 영어로 그쵸, 이즈 이즈, 이즈 더즛 요렇게 쓰면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요 앞에 이지를 한 번만 더 써주세요. 있어 보이거든요. 자,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헤이, 이즈 이즈, 이즈 더즛 있어 보이고 자연스럽죠? 자, 요거 두 번 갑니다. 뭐라고요? 이즈 이즈, 이즈 더즛, 이즈 더즛 요렇게 쓴다라는 거. 물건 옮기실 때, 음!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일지라도 자꾸 써먹어야 되니까 고렇게 쓰십시오. 아셨죠? 그리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음, 갑자기 어떤 질문을 탁 들었는데 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하하하, 자, 영어로 그쵸, I am drawing a blank, 또 그쵸, 요게 좀 쉽죠? My mind is so blank, 또 그쵸, 머리가 하얘졌어요. My mind went so blank, 요렇게 되더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I am drawing a blank. 자, 요거는 요기까지 갈게요. 내가 들었어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네, 나는 머릿속에 하얘졌어요. 갑니다. Go! My mind went so blank when I heard the question. 그리고요, 아이고, 머릿속에 하얘졌어요. 쏘 넣어서 갑니다. Go! My mind was so blank. 그리고요, my mind was a blank. 블랭크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요렇게 명사로도 쓰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 중에서 두 개만 갑니다. 오늘은요, 얘랑 이 중에서 하나 여러분이 겟 하셔가지고요. 자꾸 반복하십시오. 그리고요, 너무 뻔하지 않아? 뭐라고요? 그렇죠. 뻔한 상투적인 진부한 클리셰. 잊지 마시고 갑니다. I speak Korean, you speak English. Ready? 자, 진부하네요. 저랑 똑같이 진부하네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영어 써주세요. 너무 진부해요, 영어로. 그렇죠. Too cliche. 요게 생각이 나야 돼요. Too. 너무. 그렇죠. 뻔한 말에서 죄송해요. 그렇죠. 너무 뻔하지 않아? 그렇지 않니? 태그 퀘션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갑니다. 너 정말 진부해. 식상해.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한 번씩 갑니다. 아유, 진부하네요. 뭐라고요? What a cliche. 너무 진부해요. That's too cliche. 뻔한 말에서 죄송해요. Sorry for the cliche. 너무 뻔하지 않아? It's such a cliche, isn't it? 너 정말 진부해. 식상해. You are such a cliche. 요렇게 된다라는 거. Don't forget. 잊지 마시고요. 자꾸 요것도 쓰십시오. 자, 그리고요. 어집니다. 굳이 일부러 뭐뭐 하는 거예요. 자, 어? 저는 굳이 내가 좋아하지 않은 그런 몸에 좋은 음식을 굳이 먹으려고 하진 않아요. 어? 저는 굳이 친구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요. 굳이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요거 배웠었어요. 자, 굳이 뭐뭐하다. 일부러 뭐뭐하다. special effort를 하는 거예요. 그쵸? 특별한 노력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Go out of my way. 요거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거 어제 공부했기 때문에 내꺼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하지 않아요. 굳이 애쓰지 않아요. 뭐 하는데? 건강한 음식을 먹는데. 어떤 건강한 음식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굳이 애쓰진 않아요. 자, 나는 하지 않아요. 반드시 애쓰지 않아요. 친구를 만들려고. 사람들은 굳이 애쓰나요? 이거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뭐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각각 넷. 각각 두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갑니다. Go. I don't go out of my way to eat healthy foods that I don't like. 요거는 같이 묶어서 가볼게요. 한 번 더 갑니다. Go. I don't go out of my way to eat healthy foods that I don't like.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친구를 만들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요. Go. I don't necessarily go out of my way to make friends. 한 번 더. 나는 애쓰지 않아요. 반드시. 친구를 만들려고. Go. I don't necessarily go out of my way to make friends. 사람들이 이걸 굳이 보려고 하나요? Go. Do people go out of their way to watch this? 한 번 더. Do people go out of their way to watch this?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애쓰지 마세요. Go. Never go out of your way to make others happy. 한 번 더. Never go out of your way to make others happy. 사람들은 그거를 고마워하지 않아요. Go. People don't appreciate anyway. 한 번 더. People don't appreciate anyway. 요렇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만약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요 세 개 중에 하나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꾸자꾸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오늘은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편애하다 를 영어로. 그쵸.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그거를 편애하다 라고 하잖아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애하다. play favorites with something or somebody. 요렇게 쓰는 거예요. 보통 favorite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my favorite food.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my favorite color. 요런 식으로 많이 쓰셨죠. 형용사로. 형용사로. 그런데 여기에 s가 붙어서 명사로 play favorites 하면 편애하다가 돼요. 그렇다면 누구누구를 편애하다. 뭐뭐를 편애하다 할 때는 뒤에 요렇게 with라는 전치사를 써주시면 돼요. 자 갑니다. 나 편애 안 해. 그쵸. 나는 play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뭐뭐 안 한다. I don't. 요거 쓰시면 돼요. I don't play favorites. 야 너 편애해. 너. you 편애하다.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you play favorites. 편애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마. 그거 하지마. 뭐라 그래요. 야 그거 하지마. don't do it. 그러죠. 요거 쓰시면 돼요. don't play favorites. 요렇게 쓰시면 되죠. 자 나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나는 노력해요. 그렇죠. try.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노력은 하는데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not to를 쓰시면 돼요. 요렇게. 나는 먹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I try not to eat. 요렇게 쓰시면 돼요. 나 잠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I try not to sleep. 요렇게 쓰시면 돼요. 즉 요거를 넣으시면 되죠. I try not to. 편애하다. play favorites. 자 그렇다면 나는 루카스를 편애하고 있어요. 나는 편애하고 있어요. play favorites. 누구를. 루카스를. 누구누구를 할 때는 with 쓰시면 되죠. with 루카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편애 안 해. I don't play favorites. 야 너 편애해. 편애하고 있거든. you play favorites. 편애하지 마세요. don't play favorites. 나는 편애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나는 노력해요. 뭐뭐 하지 않으려고 편애하다. I try not to play favorites. 나는 루카스를 지금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 동사 쓰고 이렇게 ing를 썼습니다. I am playing favorites with 루카스. 나는 루카스를 편애하고 있어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응 너 누구 편애하니?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구. who. 편애하니? 누구를 편애하니? 할 때 with who 이렇게 되는 거예요. with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hey who do you play favorites with? 너 누구를 이렇게 편애하니? 누구를 편애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편애하다 영어로 뭐라고요? play favorites. play favorites. 자 그렇다면 갑니다. I speak Korean. you speak English. 나 편애하네. 두 번 갑니다. go. I don't play favorites. 한 번 더. I don't play favorites. 야 너 편애하거든. go. you play favorites. 한 번 더. you play favorites. 얘도 깨무셔야 되고요. 얘 아랫입술 깨무셔야 되고 얘도 아랫입술 깨무셔야 돼요. fav 두 번 다 아랫입술을 살짝 살짝 깨무셔야 돼요. fe e ve fe ve fe ve 그쵸. 두 번 깨무는지 잘 보셔야 돼요. fe fe 깨물죠. ve 이때도 깨무셔야 돼요. favorite favorite 자 편애하지 마세요. go. don't play favorites. hey don't play favorites. 편애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편애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두 번 갑니다. go. I try not to play favorites. 한 번 더. I try not to favorites. 나는 루카스를 편애하고 있어요. go. I am playing favorites with 루카스. 한 번 더. I am playing favorites with 루카스. 그럼 제가 묻죠. who do you play favorites with? 여러분은 누구를 편애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겠죠. hey I don't play favorites. 나는 편애 안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거 배웠는 거 영상 통해서 한 번 더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I don't play favorites, but you're my favorite. I don't play favorites, but you're my favorite. But I try not to play favorites. But I try not to play favorites. But I try not to play favorites. I think I'm playing favorites with 루카스. because he's. I think I'm playing favorites with 루카스. because he's. I think I'm playing favorites with 루카스. because he's. 자 이제 개그 타임에서 또 아웃풋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편애라고 한 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영상 하나 갖다 역그라면서 편애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Don't play favorites. Don't play favorit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하기 A레벨 도전해 보셔야 되겠죠. Don't play favorites. 편애하지 마세요. 그쵸? B 이상 점수 받으신 후에 smile. 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도 smile. 과 함께 또 복습 갑니다. 그쵸? 음 어쩐지. 뭐라고요? No wonder. Excellent. 그리고요. 천천히 조심해서 해. 맞아요. Easy does it.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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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it. 그 다음에 저는 집에서 운동해요. 그쵸? I work out at home. 또는 I do a little. 그쵸? Home workout. 또는 at home workout.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그 질문 들었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뭐라고요? When I heard the question. 그쵸? My mind went so blank. My mind was so blank. My mind was all blank. 자 쭉쭉쭉쭉쭉쭉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7일 때는 집밥보다 맛있는 건 없지. 뭐였죠? 집밥을 이기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Nothing beats home cooking. Excellent. Nothing beats home cooking. 자 그 다음에 너무 뻔하지 않아? 그렇지 않니? Take a question 넣어서. It's such a cliche, isn't it? 그쵸? 그리고요. 금요일 때는 그거였었어요. 나 약간 배가 고파. 출출해. I am packaged. 한 번 더. I am packaged. 그 다음에 어제입니다. 굳이 친구를 만들려고 애쓰진 않아요. 나는 안 하여. I don't 애쓰지 않아요. Go out of my way. 친구를 만들려고. To make friends. 다시. I don't go out of my way. To make friend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요. 편해하다. 편해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Don't play favorites. 그럼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 나 편해 안 하는데. 뭐라고요? Hey. I don't play favorites.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 자 오늘도. 화장실에서 영공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